나라의 빛을 세우는 예약 9천년 역사를 지닌 이 나라가 예약의 기준이 없도다 정신에게 방종되려 지지에게 채주왕조 시비음율과 어둠의 조화 아니 이 자리는 장소만 쓰는 자리인가 전통을 무시한게 만든 신학이 대단할 것 같은가 대정의 만세에 전하고서 여의주 같구나 헌데 예약에 대한 정론은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율과를 완성하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 밀라부르 어떻게 기장을 만듭니까 불러보는 사랑노래 본자를 돕다고 나의 마음을 안아 검은 기장을 쌓아올려 율과를 얻지 못한다면 진품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우리의 노래와 악션을 율관과 화품 내 인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이 나라 이 백성 지키소서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조화시키는 것은 음악이오. 세상 공용의 기준은 도량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 한 번 가면 다시 못 올 세월 인생 부기 영화 누린뜰팽년 대왕이시여 소리나옥계에 상성 외면하지 마소서 대왕이시여 소리나옥계에 상성 외면하지 마소서 소리나옥계에 상성 감사합니다.